와 나오는데가 어디야 저기랑 저기구요 일단 더 낫겠죠 거기지? 네 여기에요 글로 한번 넣어보자 패드 껴서 넣어볼게 여긴 아예 꽉 막혔네요 아예 꽉 막혔네요 헤드 바꿀까요? 헤드 헤드 비닐 하나 가져올게요. 뜰까요? 뜰 toll! 앉아! 물? 네. 여기도 물 굉장히 잘 나오네요. 다 떨어졌고. 오. 굉장히 깨끗한데요? 오. 굉장히 깨끗한데요? 오. 굉장히 깨끗한데요? 고기가 짧아서 분류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응. 갈게요. 갈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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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있어야 되겠다 아 이거 너무한데? 다음 영상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